민주 어 민주 왔다갔어 F O 어 맞나 오케이 와우 그래서 이 친구는 바디 쓰는 법 와우 오케이 계속 페이스 쓰는 법 F A C 와우 촉촉.. 촉촉이네 페이스 오케이 엄마한테요? 네 받아보세요 여보세요 어 나 영원인데 왜 아 뭐 맞는데 맞는 것 같은데 씻어라 왜 이렇게 와쉬 너의 얼굴을 와쉬어 페이스 그 다음 마우 마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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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말하지 마세요 톡 카카오 톡 카카오 톡 할 때 톡 너의 입 속에 음식이 가득한 채로 마우스 FU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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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필 그 다음 노우스 쓰는 법 준비가 잘 되어 있으니까 막 척척이네 OK. 우리는 냄새를 맡는다. We smell. 우리의 코를 사용하여 with our nose. Our야. 우리들의야. 이건 우리는이고요. We. Our. 우리는. 우리들의. OK. OK. 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. We can hear sounds. 우리들의 귀를 사용하여 with our ears. OK. 그 다음? Eyes. OK.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. I can see. 나는 볼 수 있습니다. 미안. I can see. 나의 눈을 이용해서 with my eyes. I can see with my eyes. OK. 그 다음? Lex. L. E. G. S. OK. 그래서 여왕벌은 가지고 있습니다. The head. What? Six legs. 나는 누군가 했네. 안경을 어떻게 썼어? 안경을 벗고 싶어. 왜? 안경을 벗고 싶어. Legs. 감사합니다. 잘 먹을게요. OK. 그 다음 계속해서. G pixels. L. E. G style. L. E. G. G style. L. G style. L. M. G values. L прям. alar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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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. 그래서 나의 방 친구의 알람시계가 시끄럽대요. From my roomate to roomate, 클락 라우드 마이 룸메이치 알람 클락이 라우드 그 다음 시 굿 그래서 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리브 바닷속에 many kinds of fish live in the sea 살다 텔러폰 와우 그 전화기가 울리는 중입니다 오우 뷔잉 텔러폰이 뷔잉 다음 브리드 브리드 오우 수능북 E Earth T 뷔잉 E가 E 됐어요 브리 T-H T-H E 그래서 브리드가 아니고 브리드 이렇게 하네 T-H 브리드 오우 브리드 어려운데요 브리드 오케이 그래서 어떤 동물들은 숨쉽니다 some animals breathe 오케이 폐를 사용해서 럭스 와우 with lungs 럭스 오 진영 파닉스도 많이 들었는데 어 오호 그 다음 생각해서 walk 쓰름법 W A L K 와우 walk 워크 요새 뭐 약먹냐 하하하하 우리는 걸어갑니다 We walk We walk 어디까지 To school To school 워크에서 조심해야 워크에서 조심해야 될 건 L이 소리 안 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워크가 아니고 워크라고 해야돼 walk 음 몰라 이렇게 하면 폼이 안 나서 그런가 이렇게 하면 압춧은 말 그럼 아니 그 그런게 몇 가지 이 글자 있는데 소리 안 나는 거 몇 개 있어 앰비 이런 거 해서 비 소리 안 나고 뭐 이런 거 있어 이 너 끝에 있는 이 소리 안 나는 용을 그리고 뮤트 묵음이라고 해요 그 다음 hear 쓰는 법 와우 파다시다 얘는 이 말은 이 속에 뭐가 들어있다? 이 속에요? 응. 두고가 들어있지 근데 과거에 들었니? 하니까 두 대신에 디드가 들어있다 넌 들었니? Did you hear? 저 이상한 소리를 옳지. Did you hear that strange sound? 오케이 Door D-O-O-R 오케이 그래서 문 좀 열어 Open the door 오케이 그 다음 Open 방금 했네 그치 제발 좀 열어주세요 Please Open the door 오케이 덥습니다 어디가 In here 여기 안에가 어제도 참 Here 이렇게 썼었지 그치 발음은 똑같아 소리들은 그 다음 Open Open throw throw Wow T-H-R-O W 진호 옛날 동영상이랑 지금거랑 비교해보면 깜놀이겠는데 throw 오케이 그러면 던집니다 무엇을 어디다가 던집니다 오케이 걸리면 혼나겠지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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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막히는게 없는데 S S M O R 그치 snore snore 오케이 코 골지마 아 나는 코를 안곤다 참 내가 잘 때 I don't snore 내가 잘 때 When I sleep Whe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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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sleep 오케이 그 다음 Sing 들은 법 S-I-N-G O K 그래서 그 노래를 엄청 잘해요 He sits very well Very well 했듯이 Very well 그치 Very well 그치 그 다음 Very 뜻이 많아요 음 Very 뜻이 많아요 오 Speak 쓰는 법 S E C E A K OK 오 Speak 하다시네 Speak OK 내 친구는 한국어를 하지 못합니다 My friend Does Not Speak Korean very well 그렇죠 My friend 만약에 남자라면 뭐로 바꿔 쓸 수 있어? He He 여자라면 She 여기에 Does 가 있는 경우 알겠죠? God Do not 마시 아니고 5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배우는게 묶어 두깍대 하는거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계속 킥 킥 K IC 얘도 또 하나씩 OK 차지 마세요 네 앞에 있는 의자를 네 앞에 있는 의자를 sit in front of you 극장 안에서 극장 안에서 In a theater In a TH 있으니깐 혀로 살이 넘고 theater 빨리하면 theater Don't kick the seat in front of you in a theater OK 그 다음 테이스트 테스트가 아니고 테이스트 쓰는 법 T P A 맞다 S S T OK 이거 하나 틀렸어 지금까지 테이스트 A가 A 된거에요 테이스트 테이스트 아 아빠가 흔히가네 지금 아니 아니 내가 뭐하고 틀렸어 이게 그냥 알아 아 아 제가 맛볼 수 있을까요 Can I taste 무엇을 A piece A piece Of that cheese 그렇지 piece는 조각이랄까 저 치즈 한 조각 A piece of that cheese 잘했어요 잘했어요 뭐 선생님은 스펠링 조금 틀리는 거 별로 저 지금 있잖아요 제가 시럽에 답변을 안겨왔어요 어? 뭐라고? 제가 시럽에 답변을 안겨왔잖아요 저도 양념을 펴서 드릴렌즈킹까지 올려봤는데 엄마가 렌즈는 어릴 때 기면 안 좋거든요 그렇죠 렌즈는 원래 어릴 때 기면 안 좋거든요 저는 어릴 때 기면 안 좋죠 저는 어릴 때 기면 안 좋죠 그래서 시자부터 좋아지게 좋겠죠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지구를 뭐 있잖아 잠깐만 왜 widt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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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ight widt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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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аться widt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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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를 사용하여 그러면 코로 할 수 있는게 두가지가 있죠 넌 숨 쉴 수 있다 You can read them with your nose 또 하나 더 있죠 코로도 조금 넌 냄새 맡을 수 있다 You can snow? You can smell with your nose 코도 걸 수 있죠 넌 코 걸 수 있다 You can snore 뭐를 사용하여 With your nose 좋습니까? Very good Two thumbs up 저 고강 안아도 되긴 한데요 예